한 번도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더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우리의 심장은 벅차오릅니다 불가능의 도전에 최초가 되고 낡은 생각을 혁신해 최고가 되는 대학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의 바람 가천대학교 바람이 불면 더 힘차게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도전의 바람 혁신의 바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쉼없이 달리고 달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가천대학교가 도전, 창조, 변화를 핵심 가치로 강력한 교육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에이스 플러스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대학 구조개혁평가 A등급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 2개 사업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대학 일자리센터 선정 교육부 대학특성화 사업 수도권 1위 등 교육환경에도 혁신을 거듭해 다양한 학문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첨단을 지향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최첨단 캠퍼스 시설부터 학생의 내일을 응원하는 특별한 배려까지 가천대학교가 청춘의 특별한 에너지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바이오 나노, 인문, 교양에 특성화된 가천대학교는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메카 한교와 서울을 잇는 중심에서 실용인재 양성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의료보건 분야에 특성화된 메디컬 캠퍼스는 병원, 연구소와 연계해 세계로 통하는 메디컬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현지에 세운 하와이 가천글로벌센터와 인천강화의 가천리더십센터는 가천의 글로벌 교육을 완성하는 체험과 몰입의 장입니다 통합과 변화, 혁신의 오늘을 지나 내일을 마주한 가천대학교 그 경쟁력은 어떤 도전으로 이어질까요? 독보적인 속도 혁신적인 생각 미래적인 비전으로 이것이 바로 대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천대학교의 경쟁력입니다 특성화, 메디컬 파워, 교양교육 강화로 대학교육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에듀에코, 바이오, 보건의료, 휴먼 서비스, 디자인, 금융 IT 등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천대학교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별화된 교육 학생을 위한 끊임없는 지원을 통해 대학교육의 새로움을 창조하고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웁니다 가천의 또 다른 경쟁력은 강력한 메디컬 파워입니다 입학성적 수도권 빅5 평가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의학교육을 선도해온 의과대학 연구중심병원 탑3 선정 사립대학병원 최초 암센터 지정 국내 최초 IBM 인공지능 의사 왓슨 도입과 닥터 헬기 운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권역외상센터를 개원한 가천대 길병원 세계수준의 연구소인 가천뇌과학연구원 이기려 암당뇨연구원 가천 바이오나노 연구원 병원의 첨단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이 하나로 합쳐지며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 한의대, 약학대, 간호대, 보건과학대와 함께 융복합 의료교육의 혁신을 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디컬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성, 지성, 역량을 겸비한 G형 인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가천의 답은 교양교육의 혁신입니다 리버럴 아츠컬리지를 중심으로 인문학, 자연과학, 인성교육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식의 교양강의를 대폭 확대해 대학의 교육이념인 파괴, 봉사, 애국의 정신을 구현합니다 어둠을 비춰 길을 열고 남다른 시선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합니다 잠재력을 실력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가천의 힘 학생의 바람을 내일의 바람으로 이끕니다 가천대학교가 일으키는 새 바람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아 영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글로벌 교육의 전진기지 하와이 가천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30여 개국, 150여 개 해외대학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바운드 국제화 캠퍼스 안에 세계를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국제화를 통해 세계 무드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세계를 넘나들며 배운 것을 바르게 쓰는 봉사활동을 통해 가천의 인재들은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며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혁신을 추구하는 아이디어 세상을 바꿀 디자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홍보 전문가 모두가 기대하는 내일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사람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 이 모든 바람을 모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큰 바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진통을 겪는 삶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천의학에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 또한 저 또한 그런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바람개비 그것은 그것은 나에게 삶의 의미이고 개선의 퍼레이드입니다 내가 심고 가꾼 나무들이 가천대학교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람개비의 꿈을 이어나갈 인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보람이요 값진 자산입니다 인재가 희망이고 자산입니다 그들이 이웃과 세상을 위해 불환이 밝히면 나의 꿈은 완성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 다음 시간에 보면